나름 패러디네요 킹샤치 자 지금까지의 줄거리 아이치 출신 열열교사 사카모토 킹샤치 펀치팜하지만 의리와 인정이 두터운 눈물이 많은 40대 남자 학교에서 나고자만을 모아뒀다고 소문이 자자하는 3학년에 뿐만 담임을 맡게 된 그는 오늘도 부담스럽도록 뜨거운 사랑의 지도로 청춘이라는 계절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대하고 있었다 소름돋네 엄청 패러디만이 되잖아요 일본에서는 자 일단 그럼 돌아가서 보고 자 회수해온 책을 반납하였다 자 사례로 노이얼 밀크티를 받았다 오늘 혹시 버퍼 좀 심한가요? 괜찮죠 아직? 자 그리고 다시 상점가로 가서 잼 받았잖아요 200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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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설마 그 이거 밀면서 두부팔 때 나팔 그 확성기 비슷한 나팔인가? 자 찾아본다 자 테스트 두부팔이의 혼을 시작했다 자 그럼 이쪽이었죠 자 호박색의 작은 리부 바로갈 수 있구만 괜히 뛰었어 자 이게 빨려들어간 것은 최신부에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 여기까지 가라고 자세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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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혹시나 토화도 조종할 수 있으면 대박이긴 한데 과연 그럴까 싶어요 여기에는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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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한바퀴 돌았고 그래도 저번에 했던 던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은 없네요 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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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중간부로 쪼끔 센 일반목 자 이거 열어주고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일어납니다 자아 핫핫 빨리 주인공 버리고 싶다 주인공 좀 버리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네 루시스님 안녕하세요 슈터 슈터 아 뭐 제가 안먹은게 있나요 뒤에 그래요 가보죠 뭐 안먹은게 있다는데 가봐야지 어딨니 안먹은게 어딨다는거야 그 말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다네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답니다 또 다른 걸 이렇게 스페인공 하지만 스페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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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독이야? 괜찮아 던전기까지 다 탐쎄겠어 이거 엔딩보고 할겁니다 아니 자꾸나 정색하게 만들지마 내 옆에서 자꾸 쏘아웃 언급하지마 할거라고 할거라고 하기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언급하지마세요 자 화낼거야 자 나팔을 입수했다 나도 화난 애가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자 하나 둘 셋 자 자 됐어 자 돌아가서 갖다주자 아니 무모? 그래 무모 뭐 요번에선 흔한 이름이니까 자 다카이로에게 나팔을 건넸다 그렇댄다 자 자 간 만든 두부를 다섯개 받았다 아니 두부를 받다니 매우 감회가 뭔가 감상이 묘하구만 그래 왠지 왠지 두부 다섯개가 앞으로 어... 다섯번은 감빵이 왔다갔다 할 주인공의 미래를 보여준 듯한 느낌이 든다 퀘스트 퀘스트 두부파리의 훈을 달성했다 네 요리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럭저럭이 되었다 보상받으러 한번 가야겠네 자 신사로가서 할아버지한테 보상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계속해서 그래 뭐게요 어디계시냐 할배요 할배 어디로 사라졌어 튀겼구만 지금 이 친구가 그 스피칸과 그 아이돌 이 게임 세계관의 아이돌 그룹 콘서트 간다고 막 지금 신나있었죠 티켓 어렵게 구했다고 어쩌라고 아니 할아버지 어디로 사라지신거야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한테 보상받아야되는데 이게 튀었어 자 그리고 뭐 숨겨진 퀘스트가 하나 있다니까 자 일단은 호라이초에 가가지고 가 아니네 아니네요 잘못 왔다 숨겨진 퀘스트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잘못 왔어 자 호라이초 호라이초는 모리미야시 최대의 활락가이며 술집과 클럽 퍼블릭과 등이 늘어서 있고 특히 방위되면 사람들로 분비입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바드 이외에도 몇가지 시설이 존재합니다 게임센터 오아시스에서는 다양한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고 메달을 모아서 경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뒷골목에 있는 전당포 다이코푸도에서는 희소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에어리어에 있는 다양한 시설과 아울러 앞으로의 국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 무리미야시에는 국략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시설이 있다 예 potentially 왜요 2 5 2 3 2 1 3 2 조용히 계실 것이지 어딜 급하게 튀어버리신건가 아니 세상에 이 세계관에선 고양이가 픽하고 옵니다 여기 계신다 자 금장식을 받았다 자 금장식을 받았다 3000엔을 받았다 아니 너무 짠거 아니야? 너무하구만 이거 너무하구만 이거 자 공격 마법공격 플러스 20%의 확률로 레어 아이템이 출현하는데요 그래 뭐 3만원 작은돈 아니긴 하죠 자 이제 숨겨진 퀘스트를 찾아봐야되는데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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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하니? 여태는? 최정네 이사 유섭 이사 유섭 이럴때는 일본 위키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지 흠 자 자유시간 중에는 코우의 방에서 가구 아이템을 둘 수 있습니다 특정 가구를 갖추면 코우의 방에서 동료가 찾아오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코우 1행의 최대 HP가 상승합니다 자 가구는 가게에서 팔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경우도 있으니 마음이 내키면 수집해보세요 하지만 남자가 찾아온다면 어떨까 아니 잠깐 이 이 구리넥스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위치가 너무 절묘하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된 애가 고딩방에 컴퓨터가 한 데가 없어 TV가 있는데 컴퓨터가 없다니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디자인인가 소름돋네요 자가 보이죠 하나 도령넷 뭐 인터넷이겠지 뭐 세상에 이 세계관도 진짜 도력 하나로 모든게 다 설명이 되어버리는 정말 무지막지하고 사이코패스적인 세계관이구만 아주 세기말적이야 자 할아버지 대신 대답한다 퀘스트 카나의 모야모야 퀴즈를 시작했다 퀘스트 이름 한번 지자 자 도령넷은 뭐하는거지 그럼 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둥 요즘 젊은 세대 가고 있는 야옹야옹 아 니어를 야옹이라고 하는거야? 어 SNS 앱의 일정 클라우드 맥주 이름이죠 아 아니야 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우편함 자 깜짝 라무넬을 세기받았다 뭐 젤리같은건가 그런가 자 퀘스트 카나의 모야모야 퀴즈를 달성했다 200잼을 입수했다 코우의 인이 상승했다 지가 상승했다 됐어 자 이제 서브 퀘스트들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건 다 끝낸거 같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메인스토리 진행해보시고 아르바이트 하러갑시다 아르바이트 아니 나 교복 안입고있어요 자 안재의 티슈를 받았다 아니 게임 오아시스 아니 게임 오아시스 한번 가보고싶다 뭐가있을지 궁금하다 자 크레인 게임을 할 수 있어? 자 코볼트 인형 B 아 이거 설마 또 환전해서 바꿔야되니? 아 정말 무리구만 알았어 브레이크 아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과연 과연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그래 고통과 괴로움으로 돌아올 것인가 어 운을 맡기고 책을 읽는다 어 뽑았어 코볼트 정정당당하게 머리를 캐치 정정당당하게 머리를 캐치 정정당당하게 머리를 캐치 도는거 포미녀 엉덩이를 캐치하는 모르겠어요 정해져있는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어 코볼트 역구리를 감싸듯 캐치한다 정정당당하게 머리를 캐치한다 도둑 게이트 오브 아말로 아니 또 플레이드냐? 아니 세상에 그만 우려먹어 어어 아유 블레이드라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대전 상대가 레벨에 관해서 자 대전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과 같은 레벨 이하의 캐릭터입니다 같은 레벨이 상대와 대전하여 2연승을 거두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자 대전 상대는 스토리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왜 쓸데없는게 많아 이거 아 나 근데 이거 블레이드 깨... 까먹었는데 아아 기억난다 그래 내가 이거 얼마나 했는데 이거 기억해야지 이거 내가 기억 못하면 안되지 이건 극신새끼도 아니고 자 12 아니 흔들다니 아니 볼트를 없애다니 아주 저쩔하구만 하지만 이 경기 내가 이긴다 그렇게 정해져있거든 넌 나한테 상대 상대가 안돼 넌 나한테 상대가 안돼 아 이렇게 정해져있고 이제 정해져있게 이렇게 정해져있고 이제 정해져있고 그 정해져있고 내가 이긴다 이제 정해져있고 그래서 정해져있고 지금 내가 이긴다